누나 땜에 불침번을 써 누나 생각하면 되니까 오늘 밤에도 누나 땜에 불침번을 써 누나 떠나지마 제발 오늘도 불침번을 써 누나 때문에 난 불침번을 써 1번 초일까 2번 초일까 3번 초일까 아님 말번 초일까 솔직히 말하면 난 다 상관없어 누나만 생각하면 됐어 그냥 됐어 누날 생각하는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 나 지금 생활관에 물도 뿌리고 있고 코 거는 애들은 흔들어 깨우고 있어 몸은 피곤하지만 누나 걱정마 누난 나보다 더 힘들었을 테니까 생활관 온도 체크는 딱 정상인데 왜 내 맘에 온도는 고장이 난 걸까 왜 난 누나 없이 아무것도 못하... 아... 누나 땜에 불침번을 써 누나 생각하면 되니까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밤에도 화정땜에 불침번을 써 부동산 알려줘라 제발 당직사관이 안 왔으면 좋겠어 선임이 웃긴 얘기 안 시킴 좋겠어 근데 선임이 자꾸 말을 시켜 나 지금 휴가 계획만을 짜고 싶어 선임이 잠깐 내게 눈을 감아 보라는데 그게 내 남은 군생활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난 눈을 감으면 깜깜하지 않아 난 눈을 감으면 눈 나만 보여 맥빵 주머니 속에 작은 옷들 가져왔어 천천히 생각해봐 휴가 나가서는 뭐 할지 나를 사랑 카드 안에 월급 모았지 계속 모았지 휴가 나간다면 뭘 먼저 할까 놀이공원 갈까 영화관에 갈까 군번 줄을 걸어주면 눈 안 좋아할까 누나 땜에 불침번을 써 누나 생각하면 되니까 오늘 밤에도 누나 땜에 불침번을 써 누나 떠나지마 제발 손이 미끄무 끝나고 까칠 라면 먹자고 나는 먹고 싶지 않다고 누나랑 라면 먹던 기억이 더 났어 근데 왜 난 그대 누나한테 안 끌어줬던 걸까 그때 왜 난 누나한테 사랑한다 말았을까 사회에 있었던 생각을 내보니까 벌써 끝났네 박상현 백님 누나 땜에 불침번을 써 누나 생각하면 되니까 오늘 밤에도 누나 땜에 불침번을 써 누나 떠나지마 제발 에이 여기까지입니다 썩션 컷 감사합니다 썩션 썩션 스쿨 스쿨 썩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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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임플라 딛 키 썩션 키 잠깐만 저 바깥팀 뭐예요 셔틈 키 달 č 알음 이쀘 서 썩션 너 너뫌 だけ 안 그래서 웅 액 액 액 액 액 아멘